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현대오토헤버에 관심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도 상승, 개별 장세가 지속된다는 의견인데 개별주 중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직접 듣겠습니다. ISIC의 서민성 팀장 상승, 유통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KTV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하나금융지주와 연후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죠. 관심을 집중하고 있네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현대차로 관심주를 바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모두 투자그룹 김민재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상경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전망하고 계셨지만 그동안 시장 오를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죠. 오늘도 그런 전략이 유효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흐름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마 계좌를 열어보시면 상대적으로 시장은 3250선에 와 있는데 내 계좌의 수익률은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나 종목, 그동안에 수해발랐던 종목들이 쭉 올라오면서 시장은 좀 견인한 흐름이 있고요. 먼저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현재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어제도 개인들이 2조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면서 아직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들어온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최근에 보시면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시험을 얘기할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고 그쪽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증시로 돌아올 때 시장은 좀 활력을 찾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월 달에 반기 배당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증권업종이라든지 은행업종 그리고 반기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난 주말에 나왔고 어제 그저께 빠지고 어제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예측이 어렵고 좀 부담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마 기침을 하게 된다고 하며 국내 시장은 감기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좀 우려하는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결론은 말씀드린 대로 올라올 때마다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종목별이라든지 업종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좀 유용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대응하자.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장 상승을 전망을 하셨습니다만 대형주보다는 개별 장세가 지속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방송에서 계속 시장 브리핑을 말씀드릴 때 상승치를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미국 지수 자체가 매물대를 다 소환했기 때문에 상승치를 계속 갱신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치를 갱신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제일 최고점까지 올라가려면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폭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차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삼성전자나 삼성 SDI 반도체나 배터리가 가지 않는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세장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런 우량주, 대형주들이 지금 못 가는 장세에서는 계속 꾸준히 개별 장세, 개별 종목의 장세로 보시면 수익을 극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별 종목들이 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을 극제할 수 있는, 즉 1월부터 지금 크게는 6월까지 계속 횡부하는 증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런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반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틀 전 미국 증시가 비둘기파로 볼 수 있는 블러드 연은천재 같은 경우가 갑작스럽게 매파 발언하면서 증시가 좀 놀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는 이제 그 논란 부분에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항우증 시도 똑같이 회복 증시가 보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낙폭이 좀 더 컸기 때문에 반등폭이 좀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위에 상단에 아직 저항구가 잡혀 있어서 이 구간 돌파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가 갭으로 돌파가 된다고 하면 코스닥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갭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막고 떠났다가 잠깐 은봉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10포인트 이상으로 코스닥에 올려놓고 시작을 하면 지금이 1010.99회가 마감이 되는데 1011.67 정도까지 올려놓고 시작을 하면 갭으로 물량이 돌파가 되기 때문에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미국장이 상승을 보였다라고 할지라도 코스닥을 은봉 보였다가 오우증에서 반등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오늘장은 상승이지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당분간은 좀 횡보장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개별주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경 팀장께서는 계속해서 꽤 오래전부터 장에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라 현금을 꼭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모밀리티, 소프트웨어 쪽을 감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4월 달에 삼성 합병을 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론, 현대 ML소프트라는 기업을 합병을 했고요. 기업을 투자하는 여러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이번 상반기에 채용 규모가 5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아마 창사 이래로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정의선 회장이 최근에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자율주행 쪽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업종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보스턴의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쪽 그 안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바일 유틸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삼성 합병하는 시청 기준이 3조 8조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합병 기준으로도 주가가 레벨업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 글로비스를 제외하고 정의사 회장이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그룹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현대 오토에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성장하는 엔진을 담당하고 있고 정의사 회장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더 있다고 보세요? 현재 기준으로는 시가충해 기준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한 15만 5천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9시월 달까지 쭉 가져간다고 보면 15만 원 선 초반까지는 좀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이요? 네. 15만 원. 알겠습니다. 15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보고 계십니다. 최근 기관과 연기금의 순매수가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재 팀장께서 보고 있는 개별주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가지고는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이고요. 지난주가 플랜티넷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 역시 개별주이기 때문에 전율 같은 경우에 급증이 나오는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우량주들, 시장을 선도하는 시가촌의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까지 이런 개별주 종목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공시도 또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강소기업에도 선정될 정도로 어느 정도 이쪽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번 국제일병 이후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용이라든지 성형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미용 쪽의 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매출이 늘어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일병 이슈에 따라서 지금 성형 관련 사업들이 성행을 하면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용 관련된 산업 자체는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까지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주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을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장때 은봉이 나왔어요. 거래에도 같이 동반을 해서요. 좀 걱정스러운데 어떨까요? 장때 은봉이라는 게 사실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한 8% 가까이 갭 상승을 시작했다가 밀려내려 온 거고요. 이 갭 상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2월 19일에 고점대의 물량을 소화하고 막고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제 장때 은봉은 오히려 지난 2월 달에 고점대의 물량을 소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량 소화한 지 지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 장때 은봉은 실질적인 갭 상승에 따른 물량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는 어쨌든 이 종목이 상승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종목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